너는 연습하지도 마. 그냥 바로 녹음할게. 우와. 할 말은 해, so what? 일단 찍어볼게. 할 말은 해, so what? 아, 종이에다가 해 왔구나. 아, 진짜 래퍼들은 약간 아이폰 보면서 하는 건데. 아아. 아, 금이 있어, 또? 아, 이게 약간 좀 센스. 아아. 오케이. 할 말은 해, so what? 어, 좋다. 들어볼게. 아아. 오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우, 오우. 오우, 안녕하세요. 오우, 안녕하세요. 야, 우주 못해. 야, 얘 너무 우주 못해. 어쩔 수 없는가. 정말해, I'm so bad. 난 네가 필요해, yeah. 내, 내, 내. 쏘베드 때부터 엄청난 광팬이어서. 진짜, 스테이 씨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노래 막 애드립도 다 외워요. 우와. 우와. 야, 우주 못해. 야, 얘 우주 못해. 일단 누구만 하겠다.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우주야, 신경 쓰지 말고 일단 해. 신경 쓰지 말고 일단 해 봐. 우리 애드립 먼저 볼 거야, 그냥 한 번. 우주야, 너. 아, 우주 어떡하겠다. 할 말을 했어, 좋았고. 그 다음 한 개. 잠깐만. 우주야, 우주가 너네 진짜 팬이야. 우주야? 좋아, 해 볼게요.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하나 했어. 아, 뭐야. 아, 뭐야. 주우재. 우주야, 왜 그래. 아니, 이게. 어우. 어떻게 해. 아니, PD님 이건 진짜 좀 방해해. 우주가 좋아하는 거 아니면서. 근데 이게 훈련이에요. 이렇게 가야지. 우주가 성장할 수 있어. 아니, 녹음은 좀 반 정도 끝내고 얘기하시지. 와, 좋아. 오케이, 해 볼게요. 와, 좋아. 오케이, 해 볼게요. 아까까지 진짜 잘했거든.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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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보가. 림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림보!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라서. 던지듯이 림보! 역시. 확 확 와닿네요. 형이 얘기할 때보다. 더, 예. 이런 디렉션은 뭐 한 다섯 시간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음은 유연하지.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마음은 유연하지. 하, 하지 하지. 마음은 유연하지. 왜 저래? 할 말은 해, so what? 유가 난 넌, 림보. 아, 일단 나와봐. 울겠다. 나와봐. 나가도 돼요? 어, 나와 빨리. 나와봐. 나와봐. 야, 너 시뻘이. 야, 너 시뻘이. 시뻘이가 여기까지 올라가셨어. 안녕하십시오. 어, 어디까지 가시네? 아니, 어디 가는 거야? 여기로 와. 야, 카메라 감독님 집 칠 뻔했어, 너. 시뻘이야, 지금. 돈을 보여, 왜? 아, 아시거든요. 제가 팬심이 크다는 거를. 알지. 당연히 알지. 맨날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아니, 우재 너가 이제 우리 애들 너무 좋아하잖아.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나올 신곡을. 어. 미리? 미리 한번 들려줘 보고 싶어가지고. 버블 버블? 버블을. 버블 버블? 네. 아이고, 아시구나. 진짜 한번 처음으로 공개하는 거야, 처음으로. 들어봐. 1절을 들어봐. 끝났다, 이거. 끝났다. 왜냐면 도입구에서 끝났다. 왜냐면 도입구에서 끝났다. S.T.A.Y.C. S.T.A.Y.C. 아아. 어때? 우재 어때? 제가 아까 사실 뒤에서 라도 형이랑 멜로디컬한 노래가 요즘에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오면 너무 반갑다. 그래서 처음에 딱 나오자마자 그 어떤 풍성한 멜로디컬한 라인들. 완전 제가 아까 얘기한 그 느낌으로. 음. 아 이거 막 뮤직비디오가 되게 막 상상이 돼. 그래요? 뮤직비디오 찍었어요? 네, 찍었어요. 너무 바쁠 텐데 진짜 와줘서 고마워. 고맙다 한마디 해줘. 나 인형 같아서 말을 못거든. 바보이도 대박나서 이 팬들을 뿌듯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네. 오케이, 고생했고요. 대박나세요. 그럼 또 봐요. 감사합니다. 매니저님 운전 좀 조심해서 부탁드릴게요. 진짜 너무 웃겨. 아 그냥 한 번만 두고. 귀찮네. 왜 눈두덩이 빨개져서 막 귀찮아. 야야. 화장사 뭐. 마음은 유연하지. 딱 이 느낌인 것 같아. 이거다 너. 이건데. 애드립 해볼까? 그렇게? 너의 흥으로. 아 이런 거 그냥 하면 돼요? 어어 그냥 해도 돼. 어 네네. 에이. 예. 아. 예. 아잇. 아잇. 예.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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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공룡 둘리가 나와. 호잇. 이게 뭐야. 호잇. 이거 어디서 배웠어. 아니 이 집 너무 완벽하거든. 이게. 하나만 더 받아볼게.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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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르르 탁탁탁. 하하하하. 그르르 탁탁탁.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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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웃겨서. 하하하하. 야 그르르 탁탁탁 어디서 배웠니? 그르르 탁탁탁.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거 살리고 싶다 진짜로. 야 이거 넣자. 진짜 살리고 싶다. 이거 넣자. 이거를. 아 이거 다 어디서 배웠네. 근데. 갱갱갱갱 이거까지. 자 선생님들. 내일 다시 한 번 생각해봐요. 오늘. 진경이랑 새우 때문에 너무 지쳐서. 아니요. 이게 좋아요. 저는 완전 느낌이 났어요. 아니 근데 이거 진짜 농담이 아니고. 방금 이거 진짜 완전 예능인데. 이게 왜 예능이야. 아니 여기 소울이 들어갔는데. 누나 첫 번째 거로 한 번 들어볼까요? 첫 번째 게 좀 짱이긴 했어. 내만내봄 내만봄 넌. 해마를 내서 왓. 오롯. 우옷. 여기까지만. 아잇. 아잇. 으잇. 하하하하핳. 하하하하핳. 와 좋다. 아 내 파트. 야 근데 이거 너무 좋다. 아니. 아니 인석이 형 들어와봐 아 말리라고요 뭐하는 거야 지금 아니 근데 선생님들이 이상해졌어 여기 몇 시간 동안 있어가지고 지금 너 그럼 정해 너가 너가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유쾌한 사람이 되고 싶어 저요? 저는 유쾌한 사람이지만 네버 안에서는 멋있고 싶어요 지금 우재가 뭐래요? 자기는 멋있고 싶대요 그르륵 칸칸 진짜 멋있는데 다들 이상해진 것 같아 방송에 담길 거면 시청자들은 여기서 웃을 거니까 이게 들어가면 재밌긴 한데 재미를 그냥 주는 음원일지 아니면 들었을 때 멋있을지 얘가 했던 지금 이 여덟 마디 랩은 이제 하나도 안 들어 놓은 거야 이 갱갱갱이 너무 세서 와 이걸로 고민을 한다고? 몰라 되게 심각해 지금 상황이 진지해요? 진지해 큰일났네 이 공간 안에 환각 증상이 있습니다 이 녹음실 안에 갱갱갱을 시작으로 해서 어떤 이상한 기운이 좀 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체력과 관련 없는 이상한 각성이 되는 그런 기분으로 한 두세 시간을 이렇게 좀 버틴 것 같아요 뭔가 이 친구가 갖고 있는 똘끼? 약간 두라이 같은 느낌? 나쁜 게 아니고 이 음악은 필요하거든요 그게 완전히 잘 녹아져 있어가지고 이래서 요즘 세대에 잘 먹히는 친구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저도 되게 많이 배웠어요 이 에너지를 더 이상한 기운이 좀 더 좋아해 또 다른 기운이 좀 더 좋아해